꽃뱀 제비 뭐 도둑 강도 뭐 이런거 이제 그 다음에 살인마 이런거 많이 해 가지고 아 이제 그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치 또 어제 재밌는 걸 발견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뭐 대충 원리들은 음 저승사자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좀 감을 잡았으려나 이쪽에 속한 에너지들을 잘못 쓰면 정말 골 때리는 이상한 짓들만 한다 자 이 여자가 기가 막힌 꽃뱀 이래요 완전히 그 킬러급 인가봐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꽃뱀 중에서도 킬러 대단한 사냥꾼 대단한 킬러다 재벌 뭐 뭐 뭐 하여튼 돈이라면 어느 남자도 젊든 늙든 상관하지 않는다 재물에 환장하여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이상한 여자다 단독주택에 혼자 야하게 산다 하도 남자가 바뀌고 들락거리는 바람에 눈총을 받고 산다 그런데 지금 하는 자기는 교포 2세 부자로 유부남이고 그 외에도 수두룩하다 그리고 하여튼 걸리기만 하면 어김없이 낚아채서 집에 끌어들여 돈을 뺏는다 그런데 상담을 하는 이유는 그 낚시감의 진위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웃기게도 내용인 적순 이 킬러가 제비들한테 당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쉽게 말하면 킬러인데 킬러치고 좀 부실한 킬러인가 현대자 봅시다 이게 굉장히 똑똑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임해계 이렇게 있죠 임해계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물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 쌀떡이 없는 물들이야 왜냐하면 물은 두 개의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신자진처럼 그냥 유랑이에요 방랑자야 흘러가다야 유동이죠 그죠 또 하나는 품다야 이건 전혀 두 개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품다라는 거는 뭘 품죠 시종자를 품다야 이거 되게 쉬운데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자 엄마 배를 생각해 봐요 이 배 속에는 아이가 들어 있어 이 아이가 시종자야 이 시종자를 뭘로 품었죠 여기에 있는 양수로 품은 거야 양수 양수가 뭐다 해수라고 그래서 해수에서 짝짓기가 많이 나오는 거에요 사와는 꽃 피어서 열매 맺으려고 짝짓기 해수는 여기 잉태라고 잉태 인태 짝짓기 진짜로 인목을 만들려고 짝짓기 하는 거라고 개념이 많이 틀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신이 있으니까 신이 있으니까 이런 수기들이 미네랄 워터처럼 안정이 된다고 즉 가치가 있다고 물의 가치 에비앙 뭐 이런 비싼 물처럼 이것들이 만약에 없었다고 그러면 아니 세 개의 글자들이 여기 없었다고 그러면 신금이 없었다고 그러면 꽝이었지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좋은 일을 더 좋은 건 뭐냐면 오하가 오신해 오신계 오신임 뭐죠 정신임 삼자조합이여 이렇게 되죠 그죠 돈을 빵빵빵 터트릴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총명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흐르는 게 신유술로 흘렀다 이제 계속 물을 채워주는 거에요 신유를 채우니까 오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죠 멀리 있으니까 해외 이런 개념이 국가에 있으니까 해외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쭉쭉쭉쭉쭉쭉 오는 이유는 이쪽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했던 이유는 다시 봅시다 이쪽에서 이상한 짓을 했던 이유는 개수가 아무리 정신임 이런 게 있더라도 임수의 공간에서 할 일이 없다 뭔 말이죠 시절을 잃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시절을 잃었다 떠나라 어디로 떠나 해외로 가라 이런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서 현지철을 하니 한국에서 현지철을 하니 뭐 이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 그러다가 쫙쫙쫙쫙쫙 자고 여기 오면 4월 4에서부터 이제 꽃피는 봄날을 맞이하죠 달리 표현하면 자 이제 경쟁에서 이기기 시작해요 맞죠 여기는 경쟁에서 지니까 머리 엄청 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여기 신금이 있으니까 총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사 일제 오면은 울며까지 좋은 시절이야 또 이 사화는 뭐죠 남편 자리가 남편 자리가 그 좋은 작용을 한다 좋은 작용 왜냐면 이 쓸모없는 시절을 잃은 이 개수가 사화 처음으로 보고 어 가치를 얻을 수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뭐다 사회 충을 한다 고로 이것도 불안정하다 그랬는데 시즈는 울며다 그러면 이렇게 뭐 따라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을묘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뭔가 을묘를 미끼로 사화로 묘사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요 내용을 보면 뭐 뭐 어 자기 그 누구지 어 남 애인 일본 애인 돈 많은 애인은 내 집으로 딸을 보내 가지고 뭐 관리하게 하고 뭐 이런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저기 설명도 있고 해요 자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뭐냐 인오술 인오술 삼합이니까 해자축은 다 뭐다 저승사자다 그러니까 해 요 인계 이거 뭐지 강취 강탈 강독 도둑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거기다가 주둥이는 뭐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런 에너지 그러니까 꽃뱀 하는 거야 꽃뱀은 아무나 하나 이게 우리 하라고 해도 못해 할 수가 없다고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용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있으니까 자꾸 저런 짓을 뭐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살필 거는 뭐냐면 병호 대원이 왔어 병호 대원이 왔는데 뭐 정충년 무인년 뭐 경진 신사 쭉 흐르면서 이 자기가 꽃뱀짓을 해야 되는데 꽃뱀짓을 하다가 온통 이 누구지 제비들한테 당하더라 젊은 제비 늙은 제비 수억 날리더라 그러니까 킬러로 그 제비 저기 남자들을 데려와서 잡아서 돈 뜯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돈을 수억씩 뜯기더라 그러면 이게 왜 뜯기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라고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 보자는 거죠 자 병호가 왔어요 병호 그러면 이 병호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신금하고 이렇게 합을 해 버려요 그러면 뭐 합을 할 수도 있지 이게 뭐가 문제요 그러면 이게 이게 대가리가 빠가가 되는 거야 왜 빠가가 되냐면 원래 신금이 미네랄 워터를 공급하고 있었어 수기들한테 근데 병호가 이렇게 원래 합을 해 버렸네 그럼 이 두 개 작용이 묶이면서 이 신금이라는 놈이 여기다 미네랄을 공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숙이 많은 것들은 출렁거려 출렁 방탕 아까 내가 설명했죠 방탕 출렁거리고 방탕해 말 그대로 파도가 원래는 이렇게 잔잔했었어 엄마 배 속처럼 근데 저 신금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출렁출렁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가 박살나지 이런 글자들 사화 이런 글자들이 박살이 나는 거야 그리고 북목처럼 을묘가 이렇게 출렁출렁 떠다니는 거야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멍청해져 왜냐면 머리를 잘못 돌린다는 거지 이 5화는 누가 차지하지 다시 이 5화는 누가 차지해요 얘들이 차지해 버리잖아 그치 원래는 이쪽에서 좋은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개수가 차지할 수 있었던 병오를 이 애가 임해가 차지해 버리는 거야 그쵸 당연히 뺏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꽃뱀이 킬러 꽃뱀이 킬러 꽃뱀이 킬러 꽃뱀이 작용을 못하고 킬러 제비들한테 당했던 거지 근데 어쨌든 기억할 거는 뭐다 왜 이 여자가 꽃뱀짓을 했던가 아무나 꽃뱀짓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예문이 재밌어 갖고 이제 한 거예요